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신의 길을 가고 있는 연대암 이금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생연분 관련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천생연분, 이 하늘에서 내려진 배필이라고 하죠. 나랑 나중에 결혼할 운명의 짝은 정해져 있다. 이런 말인데 그에 실제로 천생연분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천생연분, 나의 운명의 짝을 만났을 때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알 수 있는 느껴지는 느낌 아니면 징조 이런 게 있나요? 네. 네, 어떤 게 있어요? 처음에 만났는데 어디선가 많이 본 듯. 처음 봤는데 그 푸근한 느낌 어? 편안한 느낌 네, 그리고 원래 말하기가 참 거북스럽고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말이 잘 나오면서 어딘가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 어? 네, 그러니까 느낌으로 서로 그 보이지 않는 끈끈한 뭔가가 있어요. 아, 약간 약간 좀 공통 분야가 좀 되게 많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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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그렇게 좀 처음 봤는데 이렇게 편안한 느낌을 받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인연법이죠. 인연법? 네. 전생의 인연법과 전생의 인연법? 네. 그러니까 부부라는 게 원수가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은 업을 풀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네. 그걸 갖기 위해서 만나는 부부라고 그러잖아요. 전생의 옷길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우연찮게 봤는데 지나가던 느낌이 어디서 아 지나가는데도 우리가 보면 어디서 많이 저 사람을 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지역을 갔는데도 여기 어디서 많이 갔었던 곳인데 네. 그러니까 전생에 우리가 지금 생에 또 한 생하고 한 생이 갖고 거의 인연법으로 또 부부의 인연으로 만나거든요. 그렇듯이 처음에 봐오면은 서로가 아 어딘가 모르게 이 사람인 걸 하고는 느낌이 와요. 처음 만났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의 연으로 간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런 말도 있잖아요. 첫눈에 반하면 운명일까? 그러니까 첫눈에 반하면 운명일까? 네. 그거는 아니죠? 첫눈에 반하는 사람은 좀 실패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낌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그 몸과 마음이 어딘가에 이렇게 남자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남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아 멋있는 남자가 저랑 하면 아 멋있다. 첫눈에 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으니까. 네. 그건 왜 그런 건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전생에 옛날에는 아버님이 조상님끼리. 그렇죠. 이렇게 인연을 지어줬어요. 뭐 지금은 자기네가 좋아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소개를 하는 입장이고 옛날에는 어머님이 아버님이 먼저 아 자네 우리 딸 주게 아들 주게 그렇게 하면서 사돈을 맺었는데. 물물교환식으로. 네. 요즘은 집안끼리. 에이전트. 네. 집안이죠. 말 그대로 집안끼리. 집안을 먼저 보는 거죠. 그리고 엄마 아버지를 보고 아 저 집안은 양반 집안이다. 근본이 된 집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최근에 와서는 그냥 자기네끼리 그냥 만나가지고 결혼한다고 부모님한테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도 많잖아요. 반대해도 사는 분이 많아요 요즘은.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니까. 내 인생이 되고. 그러면서 부모하고 어질하는 경우도 많고. 손절치고. 그런데 살다가 이혼하는 확률이 많아요. 그게 왜냐면 조상과의 인연법이에요. 조상과의 인연법. 여기 여자분과 조상님 남자분의 조상님끼리 인연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의 인연이 있어야 부부의 인연이 되는 거지. 그게 없으면 못 살아요. 결혼을 할 때. 인사를 꼭 시켜야 됩니다. 왜냐. 우리 인간끼리는 알잖아요. 얼굴을 보고. 그렇지만 내가 이 집에. 이 씨가 임 씨 집에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조상님한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산 사람은 얼굴을 보고 알지만. 조상님한테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결혼하기 전에 조상님한테 옷을 해드리고. 이렇게 잔치를 해드리는 거예요. 먼저. 약간 좀 시킬편하면은. 상견례를 하듯이. 예예. 조상님하고 상견례를 하는 거예요. 조상님끼리. 조상님끼리 상견례를 하면서. 내가 이게. 임 씨 집에 시집 와서 잘살게 해주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с rub